여러분들 이 여장부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 다른 유튜브 방송들은 어떻게 방송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젊은 분들하고 이제 세월이 좀 흐른 저희들하고는 조금 사물을 보거나 그런 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데 이런 간단한 예화를 보고 트럼프 당선이라는 사람을 이해를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이번에 이런 비서실장을 이렇게 임명을 한 겁니다 이 비서실장 수지 와일즈라는 분입니다 수지 와일즈죠 W-I-L-E-S 와일즈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거의 확정이 됐다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를 수락하는 연설을 한다 수많은 여러분들 지지자들이 판비치의 여러분들 컨벤션센터에 모여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트럼프 후보가 여러분들 포디움에 등단해가지고 그동안 선거에 기여했던 사람을 다 소개하고 그러는데 이 수지 와일스라는 사람이 후면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엄청난 기여를 한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마이크를 7번 정도 준 겁니다 한마디 하라고 보통 사람이 뭐죠 주저주저 하다가 여러분들 한 3번 정도 권한 후 나와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트럼프가 7번 기회를 제공했는데도 발언을 사절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야기죠 어마어마한 내공을 갖고 있는 여장부구나 비서실장은 뒤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 앞에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고유 기능을 확고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아주 사람을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백악관의 모든 정책과 운영을 총괄한 비서실장에 미국 역사상 여성이 지명된 것은 처음인데 트럼프 당선인의 여러분들 역량이란 것은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기존의 관례 설례 고정관념 선입견을 과감하게 깨버릴 수 있는 그런 파격증이 있는 겁니다 여성을 임명을 한 겁니다 본인의 여러분들 재임 기간 중에 대통령직을 성공시키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최척근 일종의 게이트 도어키퍼를 한 명 확보한 겁니다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자기를 먼저 드러낼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기회에 대통령이 무려 7번이나 머저 당신이 한마디 하라는데 끝까지 거절하는 겁니다 그게 이 양반이 갖고 있는 특성이고 영어 표현은 캐릭터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꼼짝할 수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 양반의 도어키퍼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누군가 여러분들 한 발 뒤에 있기로 결심하게 되면 그걸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재벌 가문에 평범한 집안에서 남자가 연애를 해서 여러분들 그 집안에 들어가게 되면 부인이 가정에 있지 않고 대외적으로 여러분들 사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냥 한 발 한 발 한 발 정도 뒤에 딱 서 있으면 뭐죠 그 결혼을 성공하는 거거든요 보통 평범한 부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같이 있으려고 같은 자리에 서려고 하니까 그의 결혼이 많이 깨지는 겁니다 여기 지금 뭘 이야기하냐 이야기죠 트럼프가 7번 불러도 발언을 사절했다는 것은 그 좋은 자기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그 좋은 자리에 그거를 사절했다는 이야기는 이 양반은 확실히 인자로 자기를 포지셔닝하는데 굳건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게 여러분 한 가지 예화만 보면 그 사람을 전부를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도 여러분들 7번 외쳐도 안 오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하는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이름을 무려 7번이나 부려면 발언을 요청했지만 와일슨은 끝내 사양했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보고 트럼프 당선인이 코멘트 항시기 보냅니다 수지는 뒤에 있는 것을 좋아해서 우리는 그를 얼음 아가씨라고 부른다 아마 싱글 같습니다 그가 뒤에 있는 걸 좋아하는데 뒤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좀 의색한 국면을 넘어간 거죠 그렇지만 더 강인하게 인상을 준 거죠 와일슨은 트럼프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력자이면서도 사진 속에서도 이제 선거가 거의 끝나갈 점에 이 양반 이야기가 자주 나왔지 그전에는 일체의 이름을 언론에 안 비쳤거든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트럼프의 배경으로만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언론 접촉을 늘리거나 소셜미디어의 개인적 의견을 게시하는 상당수의 자칭 측근과는 다르다 그런 실명 인터뷰를 거의 한 적이 없고 올해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글은 3건에 불과하다 얼마나 신뢰하겠습니까 이렇게 2인자가 문고리 권력이 사심을 내려놓고 일을 하기로 되면 1인자가 성공할 가능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거죠 사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왜곡이 되는 겁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전망할 때도 논평을 하는 사람들이 왜 실수를 많이 했느냐 사심이 개입되니까 사심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인사에서 왜 어려움이 발생하느냐 국정개입 농담과 같은 의혹들이 왜 나오냐 사심이 다 들어가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공사 구분을 엄격히 하고 자기 사심을 내려놓으면 그냥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이 경우인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초대 비서실장을 잘 여러분들 뽑은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한 발자국 뒤에 있기로 굳게 결심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건 부부관계든 아니면 비서실장이든 다 성공하거든요 진짜 킹메이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일체 내색을 안 하지 않습니까 67 정도가 되면 나이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나이죠 많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나이인 겁니다 자기가 신뢰하고 자기가 끝까지 지켜야 될 사람들 보수의 영감과 성공을 위해서 내가 이인자로서 끝까지 남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면 성공하는 겁니다 참 보시면 경력이 아주 화려하네요 정치 경력이 선거도 많이 치료받고 이게 여러분들 최척근인 겁니다 그런데 이 최척근이 사심을 갖게 되면 1인자가 망하는 거죠 CNN은 이날 와일스가 비서실장직을 성낙하기 위한 조건으로 진무실에 대통령이 만나는 인사를 직접 통제하겠다는 요구사항을 내걸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의 가족을 비롯해 비공식 비선 라인의 입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트럼프가 이를 수용한 것은 와일스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반영한 결과다 그러니까 완전히 게이트 문을 한 사람이 닫히고 있는 겁니다 와일스는 선거기간 중에도 트럼프의 전용기에 탑승한 인사들의 명단을 통제했고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대선 캠핑은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었다 일단 순항한 겁니다 비서실장을 누구를 선택하냐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이렇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을 잡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어떻든 간에 이제 권력을 지게 되면 권력 이너스컬 안에 어마어마한 암투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공화당 정치계를 통해서 입신한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신부상 권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라든지 그런 세로 외부에서 영입되는 그런 사람들 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같은 사람들 그렇게 되는 거죠 부부관계도 여러분 그냥 한 사람이 반보 뒤에 있기로 굳게 결심하면 그다음 문제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가끔가다 이런 재불가에 장가를 가가지고 이런 이혼하는 그런 경우들이 보게 되면 재불가에 여러분들 장가를 갈 정도가 되면 그냥 본인이 2인자가 되겠다 굳게 결심해야 여러분들 장가를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이 들어가가지고 뭐죠 애가 생긴 상태에 이혼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지만 반보 뒤에 있기로 결심해야 여러분들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AI한테 이런 물어보니까 절제되고 실청이 있는 캠페인 운영으로 인정을 받았고 당선인이 어려운 진실도 말할 수 있는 신뢰관계 구축이 돼 있고 강인하고 똑딱하고 뚝 부러지는 성격의 소유자고 아주 좋은 사람을 선택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 미국 선거에서 보게 되면 미국의 민주당이 전통적인 지지층이었던 미국의 근로자들 블루클로로부터 여러분들 많은 그런 지지를 받지 못했던 것은 미국의 민주당이 엘리터들에 의해서 포획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이게 이제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번 미국 선거를 볼 때 이번에 미국의 민주당이 왜 패배했는가라는 부분을 볼 때 그 뿌리에 PC주의라는 것을 한번 정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political collectness 정치적 올바름주의인 겁니다 이런 PC주의 아주 좋은 예화가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있는 것이 성차별이니까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어서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성차별을 없애는 것이다 그걸 그냥 PC주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라는 그런 단어하고 어머니라는 단어가 성차별을 여러분들 유발하니까 그냥 아이를 만든 자 아이를 낳아준 자 이렇게 표현을 바꾸는 게 좋겠다 그게 뭡니까 그게 PC주의라는 겁니다 다른 거를 들을기보다도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한국경제신문에서 비교적 좀 깊은 생각을 요하는 글을 쓰는 백광엽 논설비언이 이번 선거를 미국의 평균적인 미국인들이 정치적 올바름주의 PC주의에서 강한 피로감을 느낀 부분이 큰 역할을 한 것 같다 야 사회가 이렇게 가서 되냐 아버지면 아버지고 어머니면 어머니지 그게 어떻게 성차별을 불려일으킨 용어냐 아니 남자가 남자 화장실을 쓰는 거고 여자가 여자 화장실을 쓰는 거지 남녀 화장실이 분리된 것이 그게 어떻게 성차별 용어가 해당하는 거냐 그게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패배에 과도한 PC 탓에 너무 많은 표를 잃었습니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 매체 폴린 폴리시가 미국 민주당의 대선 패배에 대한 요인을 지적한 겁니다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성부 출전을 지지하는 등 PC 대한 집착의 유권자에게 피로감을 안겼습니다 아니 유전자가 여러분들 남자인데 그 남자가 성전환을 했다고 해가지고 여자부 여러분들 경기에 어떻게 뛸 수가 있는 겁니까 그거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찬양한 이름 정당이 민주당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말을 안 하지만 얼마나 불편하게 여겼겠습니까 민주당 내의 PC주의 확산의 시초는 오바마 전 대통령에 꼽혔고 임기 말인 2016년 공립학교의 생물학적 성과 상관없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지침을 내렸고 이른바 성중립 화장실이 설치되면서 논란과 반발을 불렸고 조 바이든은 동승에 흑인을 차별한 내용이 포함된 책에 학교 공공도서관 비치 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그게 미국 역사를 전면적으로 뭐죠 다시 뒤집는 정도의 그런 결정인 거죠 거기서 동상도 이러면 없애고 그랬지 않습니까 노예제를 찬양했다 해가지고 수백 년 전에 이러면 노예 시대는 노예제를 인정하는 분위기에 살았던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PC는 민주당의 강력한 동력이 됐고 헤리스가 대선 후보가 된 것도 흑인 여성 비명문대란 조건 덕분이었다는 분석에 설정도고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바텐더 출신의 히스패닉계 여성 정치인 알렉산드레 오카시오 코르테스도 PC주의의 상징인물이고 노동착지 기업의 세금으로 장려금을 줄 수 없다면서 아마존의 뉴욕 본사 설립을 저지한 주역이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이러분들 미니스컷을 입으면 남성에게 성적인 그런 욕망을 일으키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브루카를 입어야 된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 PC주의의 대표적인 경우지 않습니까 도널 트럼프는 PC주의에 대한 피로감을 10분 활용했고 옳지 않은 일이니까 그리고 그 PC주의에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던 젊은 20대 30대 청년층을 우군에 꺼려들였고 그래서 이번에 젊은 여러분들 2030 세대가 공화당 쪽에 표를 많이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또 한국이 감시해 오지 않습니까 이 분위기를 미국에서 유행되면 그걸 이제 백강엽 논설위원이 이렇게 다룬 거죠 모두를 위한 화장실 이번에 큰 얼마 전에 홍력을 치렀지 않습니까 미국의 1위 여러분들 이 성전환자를 이용해가 여러분들 마케팅을 하려다가 버드와이저가 버드와이저가 여러분들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죠 다시 한 번 강조하게 되면 성소수자나 이런 분들을 내가 인정하지 않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예외적으로 본인이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거는 뭐 개인이 성적 취향이니까 그 부분이 나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건 그 양반의 선택이고 그 양반의 권리니까 그러나 그거가 사회 전체가 그걸 조장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역품을 받아서 이런 버드와이저가 아마 지금 2, 3위로 떨어졌을 겁니다 마케팅에 이용하려고 하다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의 pc주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한번 물어봤습니다 pc주의는 미국의 중요한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고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 출발했고 인종 성별 성적지향 등 다양한 영역이 나타나는데 그렇다고 이런 메사추세처럼 어머니 대신에 아이를 낳은 사람 아버지 대신에 다른 부모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그게 성중립적 언어 사용이라는 겁니다 화장실도 성중립적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아버지 어머니가 성적 차별을 이름 조장하는 단으니까 그걸 중립적인 단어로 어머니를 아이를 낳은 사람 아버지를 다른 부모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것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을 또 공격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전통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게 헌법적 가치지 않습니까 그게 막 위협을 받는 거죠 신민권운동 여성운동 LGBTQ운동 여러분 이 보시면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 이야기죠 이게 좌파들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하고 PC주의 기원은 20세기 초반으로 올라가고 공산당의 지침에 부함하지 않는 발언을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하는 방식에서 시작됐고 미국 대학의 좌파 학생들이 성차별적이거나 인종주의적 발언하는 동료랑에 동무 그 발언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소 거기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다 좌에게서 여러분들 출발한 겁니다 그게 다른 사람 입을 다물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러면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다 PC주의와 반 PC주의의 차이점이 뭔가 PC주의는 목표는 거창합니다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어른와 행동을 사용하고 인종 성별 성적 지향 등에 관한 차별적 표현을 수정하려고 한다 반 PC주의는 PC주의가 과도하게 돼 가지고 전통적 가치관과 기존 질서를 중시하는 경향을 부서뜨리고 PC주의를 정치적 조정주의라고 부르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궁극적으로 PC주의가 나중에 상대방의 입을 막는 그런 독단으로 흐르는 거죠 예를 들어 미국의 PC주의를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2024년 3월 8일 박종세 논술위원이 쓰신 것인데 미국의 PC주의를 이야기하면 워크라는 표현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마치 깨어나 있는 것처럼 폼을 잡는 것을 워크라고 하는 거죠 2000년대 후반에 뉴욕 특파원일 때 뉴저지 초등학교를 다니던 딸은 필자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아빠 아니야 해피 홀리데이스라고 고쳐주곤 했다 그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왜냐하면 12월 달에 유대인 기념일인 한우카도 있고 흑인 기념일인 관자도 있기 때문에 기독교 맹제니 성탄절이 있다 굳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은 차별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2012년 뉴욕시 교육청은 공룡 생일 수영장을 갖춘 집 같은 용어를 시가 주관한 시험 문제에 쓰지 못하도록 했다 공룡은 창조론을 확신한 기독교 근본주의자를 불편하게 하고 생일은 여호와의 정인 신도가 기념하지 않고 수영장 있는 집은 가난한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는 것이다 미네소타 대학은 성적 관심이 된다는 이유로 이 학생들의 치어리드 활동을 검지시켰는데 당사자들인 이 학생들이 반발했지만 대학은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희생되고 있다면서 묵살했다 이게 굉장히 불이 깊게 바뀌어 있는 겁니다 트럼프 열광의 배후에는 정도를 넘는 정치적 올바름의 PC에 대한 보수층의 반감이 있고 사람들이 생각만 하고 입 밖에 꺼내지 못했던 것을 트럼프는 있는 그대로 세상을 말하겠다며 PC 반대의 공격수로 나섰고 지지자들은 열광을 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조사 결과 대학이 PC에 집착하는 진보 좌파에 점령됐다는 인식 다시 대학 졸업장에 가치가 없다는 응답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다 특히 미국의 동부나 미국의 서부에 엘리트 대학에서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어서 미국의 동부에 아이브릭을 졸업시켰는데 아버지하고 전혀 이야기가 되지 않는 딸아들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경우는 대부분 또 페미니스트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 과도한 PC주의의 염증이 난 보수주의자들은 이를 워키즘 마치 깨어있는 척하기라고 조롱했다 실질적으로 깨어있는 게 아닌데 그렇게 성차별적 용어라고 규정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본인이 마치 의식적으로 깨어있고 엘리트가 된 것처럼 그렇게 느낌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행동은 하지 않고 좋은 말만 한다는 것인데 정치이든 시민단체든 그들이 정말 깨어있나 를 보려면 말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봐야 된다 이런 문화가 미국의 민주당을 쉽게 지배한 겁니다 그게 이런 미국의 중산층이나 근로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역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럼 이 PC주의와 이런 폐해를 보시려면 이게 2023년도 나온 기사입니다 미국의 명문대학에서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가 상대방이 입을 어떻게 다물게 하는 걸 보시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보수주의 여러분들 강연자가 오게 되면 입을 다물게 하는 겁니다 듣기 싫다고 당신이 잘못됐다고 대학의 분위기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미국 뉴욕주의 명문대인 코넬대학생에는 지난달 계리안을 만장일치로 채택시켰는데 성폭행 자해 인종 혐오 범죄 등을 포함한 일면 트리거 컨텐츠에 대해서 경고포시를 해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한국계 미국문학수업에서 이창래 소설가의 생존자인데 거기에 한 여학생이 어떤 몹쓸 장면에 대해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호소하면서 이런 과제를 수업에 쓰기 전에 학교층이 미리 경고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기서 대학층이 거부를 한 겁니다 코넬대학은 성폭력 인종차별 등 학생에게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는 교육자료에 경고포기를 하라 대학은 표현의 자유에 표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더 극단적인 경우는 여기 보면 캘리포니아 스탠퍼드 대학에 미국의 보수 성향 판사가 이런 강연을 하러 왔는데 그 사람이 과거에 동승원 금지 및 성전환자 권리에 반하는 법안 등을 옹호한 전력이 있다가 이런 학생들이 삿대질하고 강연을 못하도록 한 겁니다 이 소동이 있은 이후에 법과대학의 학장은 일부 학생은 어떤 사안은 논쟁의 예주조차 없고 그렇기 때문에 논쟁할 책임도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런 자세는 우리가 로스쿨에서 여러분에게 전수해야 될 교육과 어긋난다 표현의 자유는 개네가 다른 타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고함질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성차별적인 그런 언어 표현을 하는 그런 강사나 강연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견해를 피력하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들 남자 화장실하고 여자 화장실을 분리한 것이 그게 성차별적인 거냐 이야기죠 그러나 그렇게 하겠다면 또 뭐 화장실 하나 더 만들어서 함께 쓰는 일과 화장실을 만들 수 있는 그게 다 비용이지 않습니까 아니 아버지만 아버지지 어머니면 어머니지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런 성차별적인 용어가 어떻게 통하는 겁니까 미국의 이런 남부에 노예제도가 존재할 때 그 장군들이나 귀족들이 이런 어떤 행위를 한 것은 그 시대가 여러분들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에서도 그 사람들 동상을 다 끌어내리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번에 민주당을 망가뜨린 겁니다 보통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데 전혀 관계없이 그런 걸 가지고 전부가 진지전에 구축했으니까 어려움이 발생한 겁니다 자 여러분